이건 우리 어디를 갔는데? 아니 어디를 갔는데? 아니 어디를 갔는데? 예 밥 먹었고요 다음 질문 예 식사하셨습니다 식사하셨어요? 나처럼 신선한 질문을 하란 말이야 그래도 혹시나 그 떴다 그냥 메인 MC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야 그냥 MC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요 정답 식상해 정말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네 일단 저희는 굉장히 오래 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오래 별로 안 좋아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으세요 다른 걸로 MC 결정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걸로요? 질문으로는 너무 저희가 결정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제 거 신선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어도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원더러스를 웃겨라 와 뭐하는 거야 아 대본를 불러면 제대로 가야지 대본대로 해 대본대로 해 대본대로 해 21세기 아이돌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 인내 인내심으로 MC 결정하기 시작 인내심을 어떻게 기를 건데? 동민 씨 동민 씨 지난주 에프티 애들이랑 빨리 읽어 이거 뭐야 덕한 거 자료화면 봐봐 자 자료화면 보시죠 아 지난주 창안에 에프티 아일랜드의 MC 결정전 인내심 테스트 동생이 됐으니 형들도 해보자 시커멓게 퍼져나가는 이만의 시 식용선물을 머금고 간지럼을 가장 오래 참아낸 사람이 오늘의 BNMC 오예 또 간지럼 참는 거예요? 네 오늘 그거를 한번 테스트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간지럼 참기 이거 사실 저희가 첫 회 때도 했잖아요 아이돌한테 그런 거 먹여도 되는 거예요? 글쎄요 뭐 제가 먹이는 게 아니라 이거 저희 먹으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제작진분도 괜찮으시겠어요? 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몸에는 되게 좋은 거네요 괜찮아요? 지금 이 방송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서 없어지든 어차피 없어져요 그래도 한번은 이슈 만들고 없어져야죠 뭔가 하고 없어져요 지금 그렇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네 할 거 좀 봤어 사실 지난데 에피티 아일랜드가 너무 재밌게 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면 안 되네요 그렇죠 더 강하게 더 재밌게 그날 하루에 방송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차트의 MC를 보니까 원더걸스 여러분들 지루해하시니까 그냥 시작하자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에는 말이죠 MC 결정장 그 MBC에서 정말 어렵게 그 최대의 제작비를 들여서 시작하자고요 그냥 하자고요 뒤로 가면 서두가 일단 이특씨는 조금 숱을 더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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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몇을 맞을지 기대해보세요 야 뭐 MC야 뭐야 이특씨 이특씨 그거 왜 차요? 이번에 잘해야지 그거 차는 건데 아 그래요? 예 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안 맞죠? 안 맞죠? 안 맞을 거 같지? 예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예 자 장동민씨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? 원더걸스가 이렇게 또 간절하다가 이렇게 펴주고 아 보너스장 30점 네? 오늘 빨개지셨어요 네 아 왜 타심을 담으세요 이상하다 아니에요 또 눈감 펴주세요 형님 기털로 하는 거예요 기털로 그러니까 뭔 맛일까? 뭐 마셔봐 마셔봐 아니 장동민씨가 개그인이시기 때문에 또 웃음을 또 줘야 된다고 뭐 가는 거 써 뽑을 거 같아 입에 물고 계시는 거죠? 앞으로 뽑을까 자 준비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와감해주세요 과감히 바로 곤란 따라오게 되던데 따라오게 되던데 탈락이자 몇 초죠 몇 초 좀 더 할 수 있어요? 아니 더 더 더 좀 더 더 더 더 좀 더 해주세요. 남았어. 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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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큰 거 없어요? 저희도 써야 돼요. 저희 여기다 칸막이를 좀 해주세요. 저희가 깃털을 이만큼 흘렀어요. 귀에. 지금 뇌가 좀 훑어나왔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장동민 씨 16초입니다. 아, 16초. 저기요.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첫 번째로 콧구멍에 한 5cm 이상 집어넣었어요. 지난주 홍기 씨 귀를 뚫어서 문질러줬어요. 이후로는 돼야지. 아이돌들이 요즘 부족하더라고요. 네 얼굴이 제일 웃겨요, 지금. 아, 그거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은혁이는 집에서는 야, 이거. 야, 이거. 제대로, 제대로. 쭉쭉. 쭉쭉쭉. 다 먹어요, 다. 다. 다 하라고! 지금 벌써 위기가 오셨어요. 자, 가겠습니다. 그냥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게 뭐야. 아, 가겠습니다. 아, 가겠습니다. 아,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뚫어주세요, 뚫어주세요. 뚫어주세요, 뚫어주세요. 뚫어주세요, 뚫어주세요. 뚫어주세요, 뚫어주세요. 자, 몇 초죠, 기록? 아직 남았어. 아직 스타버츠를 누르기 전일 것 같아요. 자, 0초. 네. 최애가 씨, 0초입니다. 0초, 0초 나왔습니다. 0초. 0초. 자, 다음 예성. 자,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뭐, MC 욕심 없기 때문에요. 재미있게 하겠습니다. 아, 재미있게 해. 그래요? 검은 게 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저번째 내가 그릴게요. 시작. 그리세요. 다가가기 무서워하는데요. 지금 언제 왔어요, 여러분이? 진짜 안 갔어요. 어머, 지금. 성인분이 이렇게. 지금 성인분이 이렇게. 진짜 안 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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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게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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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많이 박히네 성민이 많이 나와 성민이는 반대쪽으로 넣어주세요 이쪽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, 성민! 준비! 시작! 자, 쑤셔주세요 저한테 때려보세요 많은 체험을 하고 가네요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,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일반인 시간 선생님 5만 명이었어요 지금 뭔가 있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기쁘시죠?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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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초죠? 다시 해야 된답니다 드시면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게 괜찮은데? 네, 뽑으세요 또 먹어야 돼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뱉어야 돼요 됐다 다시 자, 가겠습니다 자, 준비 자, 성민 씨 시작 시작 준비 시작 가시죠 막툴게 심심한 파과의 말씀 심심한 파과 심심한 파과 심심한 파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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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어, 어 귀여워요 파태질이라는 게 좋아 아, 어, 어 아, 어 아, 어 아, 어 아, 어